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토드 역사관사 김종욱입니다. 자, 세계사 해설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평 보고 오셨겠지만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다. 바로 한번 해볼까요? 1번 갑시다. 문명사입니다. 문명사. 자, 1번. 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셔. 정답률 굉장히 높죠? 틀리면 안됩니다. 문명사예요. 자, 나일강 나왔다. 끝. 아, 그냥 끝. 문명 나왔는데 나일강이야. 어, 나일강, 나일강, 나일강 이집트 문명. 아니, 근데 이렇게만 풀면 좀 그러니까 읽어보자고요. 나일강의 주기적인 법람은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었다. 이집트 문명의 풍위를 가지고 왔는데 당시 파라오. 파라오도 나왔네. 핵심 키워드죠? 왕을 파라오라 불렀다고. 파라오들은 그림과 같이 신들에게 나일강의 법람을 기원하기도 했었다. 자, 이집트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피라미드가 정답이겠죠. 피라미드. 그지? 자, 1번. 천명사상을 강조했다. 천명사상 중국 문명. 그죠? 특히나 중국 문명 중에서도 주나라 보시면 됩니다. 천명사상 덕치주의. 그 기억하시고 다음. 3번. 갑골문자. 어? 중국이네? 그죠? 그럼 갑골문자는 중국의 상나라랑 관련이 있죠. 상나라. 4번. 길가메시 서사지를 남겼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5번. 모헨조다라와 하라파를 건설했다. 인도. 인더스 문명. 인도 문명입니다. 정답은 2번 보시면 되겠다. 자,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문제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미축진 폐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 폐하가 누군지 볼까? 지금 폐하께서는 천하를 통일하여 흑백을 판별하는 기준을 세우시고 어머나. 이 폐하는 천하를 통일했네. 천하에 한 분의 황제만 있게 했습니다. 한 분의 황제만 있게 했대. 그러나 사사로이 학문하는 자들이 서로 모여 법을 비난하고 새 법을 내리기만 하면 자신들이 배운 것을 들고 나와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 이사. 이사란 사람 반드시 보시라고요. 신하된 이사는 감히 말씀드린 건데 바라올 건데 모든 문학과 시경, 석영, 제자백과의 저작물들을 불태우십시오. 불태우라고? 분석이에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폐하는 누군데? 그렇지. 진시황제야. 그럼 진시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콜라보래요. 자, 문제 풀기 전에 시황제 옆에 있는 법과 사상가 이름이 누구라고? 이사라고, 이사. 근데 이사란 같이 우리가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 누구? 상앙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있던 당신은 어느 시대야? 전국시대 진나라야. 전국시대 진나라 때는 상앙이 있고요. 시황제 때는 이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구별하세요. 상앙이 아래기를 변법을 주장했다. 전국시대에 물어보는 거야. 이해되죠? 이사가 말하기를 변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시황제 때입니다. 이해되죠? 반드시 구별하세요. 그렇다면 진시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네요. 말리양성 축조했다. 그치? 자, 1번. 조용조를 도입하였다. 조용조. 수나라 문제 되겠습니다. 수문제.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잖아. 그치? 조용조. 다음, 3번. 공행무역을 허용하였다. 공행무역을 허용한 건 언제입니까? 청나라. 권룡제 때. 청나라 권룡제. 권룡제가 공행무역을 실시했죠. 다음, 4번. 구품 중정지를 시행했다는 것은 위진 남북주 시대야. 왜? 위진 남북주를 통일했던 수문제 때는 이게 없어지거든. 과거지를 실시하니까. 다음, 5번. 장건요소약이 파견했대. 한나라 무죄가 되겠죠? 한무죄. 정답은 2번이 되겠다.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중국사입니다. 중국사. 정답. 2번이었고. 2번 맞았나? 어, 2번이었고. 문제. 3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가임을 해볼게요. 무르마침 악부 말기에는 오다 가물이 흥해서 쇼군을 패하고 실권을 차지했다. 이게 무르마침 악부가 이제 멸망한 겁니다. 오다 노부나가 한 번쯤 들어봤죠. 오다 노부나가가 화를 입은 이후에 죽었어요. 부하한테 죽었습니다. 자, 가라고 하는 인물이 천하의 정권을 장악했대. 아, 잘 모르겠다고? 아, 오다 노부나가가 누구지? 오다가 주순앤가? 아, 누구지? 누구지? 잘 모르겠다고? 넘어가 보세요. 근데, 가는 여기죠? 조선과 전쟁을 일으켰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그가 죽은 이후에는 도쿠가와 이에아스의 시대. 무슨 시대? 에도 막부가 수립되었다. 이 사람 누구야? 도요둠이 히데요시야. 조선 침략했다며. 그럼, 그렇다면 도요둠이 히데요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1번, 견당사를 파견했다고요? 견당사 파견 언제니? 이거 나라시대잖아. 우리 보통 나라시대로 보죠. 8세기 나라시대 관련 없고. 2번, 도다이사를 창건한 것 역시 마찬가지로 나라시대 되겠습니다. 도다이사, 도다이사. 3번, 헤이 조큐를 건설했다고요? 어머나, 이것도 나라시대네. 그치? 다음, 4번. 다이카게신을 단행했다. 야마토 정권 때 645년 되겠습니다. 야마토 정권 때야. 그치? 5번, 전국시대를 통일했다. 맞아요. 센쿠쿠시대라고 하는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나서 조선을 침략했다. 정답은 5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요둠이 히데요시에 대한 업적 꼭 기억하세요. 5번, 2번. 1, 1, 2오 stretching 1, 3 jámis 1, 2, 3, 3. 1, 2, 3ängen